알츠하이머 치매는 현대인의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유일하게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질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두 가지 원인 단백질이 뇌에 엉겨붙어 쌓이면서 발생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막아줄 친약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깜빡깜빡 기억이 흐려지다 운동 기능 저하와 우울증까지 나타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존재하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 조직과 뇌 세포 안에서 각각 엉겨붙어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두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막으면 병이 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세포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막는 데 활용하던 화합물질에서 이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 그리고 타우의 응집 세포 사멸도 억제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뭉쳐진 상태의 원인 단백질이 사라졌고 인지 능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약물의 효과도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에서 중기 환자에까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변화를 하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의 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세포 사멸 자체도 맞기 때문에 초기뿐만이 아니라 중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에게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약물의 투약 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마치는 대로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